천리포 낭쇄섬 천리포 낭쇄섬에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약간 들물에 탐색 탐색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럭 또는 광어가 물질 어떨지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날씨는 아주 좋고 해변에는 지금 갈매기들이 제법 앉아있네요.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쪽에 섬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고 앞에 있는 곳은 이쪽은 이쪽은 천리포 스모건 똥마귀도 있네. 요 앞에 닭섬 또는 낭쇄섬이라고 하고 이쪽은 묵닭섬 바다 풍경 천리포 해변입니다. 천매기들이 낭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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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쇄섬